우유 ahlen이piej bicy situ 초콜릿 황금 양파 고춧가루 함께 볶은 치즈 조합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 명란 두부면 파스타 만들어봤어요. 원래 제가 명란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는데 두부면 넣고 만든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버터를 넣어서 그런지 지금 향부터 장난 아니에요. 역시 너무 맛있어요. 명란 알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명란 알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짭조름하면서도 그 명란 알 씹히는 식감이 진짜 좋아요. 두부면 식감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파스타 레시피의 포인트는 팽이버섯 같아요. 여기서. pays. Brut document Hearhr. 주먹 아농. 기lamim Cuau. 시것은시만 로우맨. all be like le央 supports. 그리고 오attformen ells. 아주 맛있 Хорошо Guerrting мощi & 보면 이렇게 소주라고 합니다. 별거는 pong little sool. roll능하고 이였어 많이 넣는건 AZ. além다 아주 좋았어요. om Flight. 내가 나무 먹을 때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약간 수고만 없이 이거 eat those really delicious 너무 맛있겠죠 먹을 때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그럼 그거 안 찍어야 되지 뭐 먹지? 이제 먹으면 진짜 잘하겠네 근데 그냥 다 맛있게 잘하겠네 잘 먹지 않는다 이게 진짜 맛있게 잘 먹겠네 알아, 알겠습니다 그냥 pourshek 아, 너 이거 너무 맛있게 잘하는데 염두 설탕 참기름 소금 설탕 깨 소금 다진마늘 잘 섞어줘요 고추냉이를 넣어줍니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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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잘 익어았습니다 고추냉이를 넣어줍니다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감태 명란 참치 주먹밥 만들어봤어요. 밥에 참치 넣고 만든 주먹밥에 감태 묻히고 그 위에 그린 요거트랑 명란 섞은 소스 얹어서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원래 레시피는 대부분 이 명란에 마요네즈를 섞어서 명란 마요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린 요거트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린 요거트로 섞어서 만들어봤어요. 위에 소스도 꾸덕하고 명란 맛도 잘 느껴지면서 감태랑도 잘 어울려요. 안에 그냥 밥만 했으면 좀 심심했을 뻔했는데 밥에 참치를 넣었더니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을 메뉴예요. 감태 특유의 비린 맛이 좀 싫으시다면 감태 대신에 김가루 묻혀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기타 특유의 비린 주ok과 연연명이 사실 경험을 얻을 것 같아요. elev기야만 더 할 것 같아요. 도시락으로 목בר에서 끝난 수납 Chocolate 팀이 집 tavaיה 좀 떨어 Gyllen 거 아름오네요 alcoholic chooses 주세요 이런 주 parlament 아 소금으로 아삭아삭을 넣습니다 소금을 찢어용 소금으로 가득 들지않게 푸짐하고 잘 보세요 소금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panic 소금을 넣으면 좋아요 소금을 넣기 그리고 무시농이 붙어있는데 오늘은 거의 냉털이라고 할 수 있는 명란 비빔밥 만들어봤어요. 집에 있었던 그냥 재료 넣어서 만들었는데 집에 다른 재료 있으시면 다른 재료 넣어서 만드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명란이 그래도 좀 짭조름하고 간을 좀 주니까 따로 소금 간이나 간장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맛있어 엄청나 여기있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